김치, 김치 준비돼 있어? 배추 많이 했으니까 알타리 어때? 알타리 좋다. 어? 이거 더 아프잖아. 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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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프잖아. 원래 그런 거 아닐까? 빵! 너 뭐하는 짓이야? 눈이 더 아프잖아. 눈이 더 아프잖아. 진짜 길다. 진짜 빨리 읽었는데도. 너 그럼 나 지금 여기서 보는 거 안 불편하니? 아 넌 불편하니? 그럼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 니가 가라고 스위스 제네바를 이 개새끼야. 나 아프잖아. 나 아프잖아. 야. 아프로 쪽팔리니까 나는 좀 하지마. 알겠어? 아 방경화. 좋아. 답반 좋아하긴 하네. 어느 정도 강도하실까? 상관없어. 근데 나 이제 이런다. 맞는 거 알겠어? 슬로우가 다 나오는 거 알겠어.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 그는 한 명. 뭐. 아 아. 청원자분들도 여기로 갈게요. 네. 나. 네. 뭐하는 짓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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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갈게요 알고 있었어 너 뭐하는 짓이야 야 너 왜 회사야 내가 그 10년동안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는지 나도 한번 다 얘기해봐 나보다 직급 높다고 너 나 얼마나 무시했냐 걸핏하면 한규준 서문가 나 물 나 커피 달달한거 사사꼼꼼 부려먹고 시켜먹고 그럴 때마다 내가 너 기분 풀어준다고 쩔쩔매던거만 생각하면 나 진짜 나 지금도 진저리가 나 알아 너 그거 아냐고 됐고 얼마 시간 지나 대답해 그 아파트 야 니 말대로 10년 세월인데 너 언제 다 먹겠다는건 좀 아니지 않냐 안그래? 반반? 좋아하고 있네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야 너 어차피 근데 스위스 간다며 그럼 너 당장 부실 필요 없는거잖아 누가 그래 내가 스위스 간다고 다들 그러던데 그런거 아냐 이제 막 과장들 하던데 내가 가기는 어딜 가니? 야 그럼 너 지금 여기서 나 이렇게 보는거 안 불편하니? 아 니가 나 불편하니? 그런 불편한 사람 있더나 니가 가라고 스위스 제네바라고 이 개새끼야 너 앞으로 나 아는척하지마 알겠어? 저작지 너무나 깔끔하게 두 대만 왔습니다 원래는 한대인데 제가 엔진을 내서 원래는 한 대 딱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딱이야 백번이 맞을 수 있죠 아 두 번 좀 뺏어 왜 그렇게 뺏는 거야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기상청이고요 여기는 해식이거든요 지금 몇 시인데요? 여기요? 오후요 오후요? 낮 시간대라고 하죠 지금 점심을 먹고 시권증이 올 타이밍입니다 여기는 진짜 실제 기상청이고 실제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대부분의 신을 여기에서 직접 찍고 있으면 좋죠 빨리 서보시죠 이동차 깔았으니까 문업하시죠 야 미래를 여기있어 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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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를 가려둬 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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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아따 아디 아디 아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개특보를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썼잖아요 뭐가 잘못됐나요? 내 말에 이해를 잘 못했나 본데 우리나라는 태백산맥과 함경산맥이 동쪽으로 치우쳐있고 동쪽은 경사가 급한 반면 서쪽은 경사가 완만한 경동지괴에다 서울과 원산을 잇는 직선상의 거리는 길고 좁은 추가령 구조국의 형태를 띈 그런 지형이라고요 그래서요? 그게 뭐요? 아직도 못 알아듣겠어요? 세계 기상학자들이 기상을 관측하기에 가장 어려운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나라가 바로 여기 대한민국이라고요 그쪽이야말로 일부러 방관한 거 아닙니까? 어디 한번 엿먹어봐라 사적 감정으로다가 일부러? 아잇 됐어 오케이 아우 좋아 좋아 한 번 더 잡녀요 거기만 하면서 네 앞에 앞에 경동지게 어떤 지점이 외복됐다는 거죠? 말했죠 안개특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썼잖아요 뭐가 잘못됐나요? 잠깐 화이팅 화이팅 최소한 이런 기사를 쓰려면 이게 이제 홀구가 좋아지고 적어도 이런 기사를 쓰려면 논문 정도는 읽어보고 쓰든가 아니면 가까운 사람에게 팩트체크라도 갔든가 언론 대응 똑바로 하세요 지금 이제 하경이가 내 직무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여기서는 지금 사냥이 아무것도 아니라 지금 내 그게 사실에서 그런데 근데 내가 아련하게 벌였어요 약간 나는 하경이를 아련하게 불거네 내 사진으로 했네? 사람들이 이걸로 투표했어 어? 투표가 안 돼? 응 전 다 보기 싫은데요 이래갖고 다 하긴 이걸로 이걸로 하기로 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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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고 오빠 말 알겠는데 왜 그 얘기가 지금 여기서 왜 여기서 나오냐고 알았다 내가 미안해 그게 정답 알았어 내가 다 미안해 네 알겠어요 이런 거 일찍